네, 디지털 SOC 센터 이정훈 팀장입니다. SOC 센터는 다양한 도로 정보의 정제, 융합, 표준화, 분석을 하는 곳이고요. 역할은 최초 정보 생산자들의 주체들에게 다시 그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과 민간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산업, 다양한 관리 주체 때문에 어느 하나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사가 그간 부족해온 전국토의 토지정보에 관련된 관리 능력, 전국의 건물의 주소가 보여야 되는 그 주소 부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공간정보 관리 능력들을 이런 도로 기초정보에도 활용해서 이 정보가 잘 쓰여지게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이런 센터를 조직적으로 좀 개소해서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도로 정보를 통해서 국민이 안전을 지원 받고요. 산업 측면에서는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도로 정보를 제각각 만들어내는 데 비용을 감축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중복 투자 비용들, 스타트업들의 이득이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반처나 자율차의 안전에 기여하는 부분들, 보행자의 안전에 기여하는 부분까지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센터의 가장 단기적인 목표라고 하면 전국의 도로 정보들을 잘 연결해서 하나의 통합된 정보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기초정보를 활용될 수 있도록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목표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변화되는 도로 정보를 계속적으로 최신화시켜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 쓰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곳 센터가 처음엔 도로로 시작했지만 지상, 지하, 공중을 총망라하는 디지털 도로 정보를 하나로 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센터로 더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센터의 엑스라지는 도로 정보를 활용한 국민의 안전의 기여 그리고 새로운 생태계의 창출입니다.